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자가 글을 ticDAO 안녕하세요. 배우 주민경입니다. 저는 지금 코엑스 제60회 백상예술대장 대상에 나와있습니다. 힙하게 눈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약간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요? 제가요? 그리고 많이 울었었어요. 긴장돼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애. 오늘 특별히 힘드셨나요? 어깨가 워낙 좁아가지고 어깨운동을 좀 했달까? 좀 근육... 이걸 준비했습니다. 힙하게 눈을 보일 때 화면에 끈적하셨다고 생각하신 포즈가 있나요? 아 그때 포즈가 있어야 돼요? 아 그냥 축하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딱 사실 그 순간에 밖에 저를 보실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축제의 장에 나와있다라는 거를 이제 몸소 좀 많이 표현하면서 그러고 있을 거 같아요. 너무 귀여워. 내 주세. 민경배우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